타겟 바꿀게요 네 잘 도망가네요 좀 가가 가가 골고기 게임 깔치 온다 얼마나 키웠어? 뭐해 아니 키우느라 그랬더니 왜 죽어 나 오자마자 왔으니까 리셋하고 새로 해야지 옆에 앉아 아이씨 다시 키워야되잖아 초반은 근데 시작이 좀 안좋았어 왜 초기화를 했어 왜 스톱 처음부터야 재밌잖아 그건 맞아 헤헤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내가 전에 게임한거 보니까 댓글에 그렇게 달렸더라고 게임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한 놈만 먹는다 라는 그런 전략 이 피똥 싼거 보고 싹 이제 물리거든요 스탱이 다 달라가지고 물려요 초반에 부모님 따라다니기 초반에 부모님 따라다니기 좋아요 부모님을 따라다니라구 부모님 지금 도망갔잖아 이제 버리고 왔어요 말을 안들으니까 우리 어마이 우리 어마이 어디섭니까 어마이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이 보고싶습니다 어마이 어디 계십니까 어마이요 우리 어마이요 여기섭니다 우리 어마이 어마이 어마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어마이 옆구리 뜯겼습니까 어마이요 어마이요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뭐 봤다 뭐 봤다 어 간다 간다 달한거 먹으면 쪼가리 두개 나오거든요 창달한거 개맛이지 창달한거 너무 맛있지 헤헤헤 나온다 이제 오 오 오 나 줘 오우 역시 어마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이 맹목적인 사랑 하 감사합니다 어마이요 좀 더 주세요 헤헤 정말 맛있어요 어마이 뜯기고 있는데요 깔치한테 어마이 가서 깔칫나 드시오 오! 냠냠 어마이, 쟤 잡아 그렇지 말도 잘 듣네 왜 영양분을 다 드세요 사실만큼 사셨으면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에? 오! 그쪽, 그쪽, 그쪽 내꺼야, 시발새끼야 시발새끼네 시발새끼라니 다 처먹잖아, 얘 따라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 지금? 얘가 돌고래 같은 거 잡으면 고기 큰 거 덩어리로 나오는데 배불러서 못 먹겄네 어차피 그런 거 뜯어먹어야 되는데 저런 잔잔말이나 먹고 있으니까 참 못된 어마이네 이쯤에서 헤어지자, 독립할래 이거 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깔치 못해 이겨 깔치 못해, 못 이겨요, 깔치 못해 어어 갔다, 쐈다, 같이 조개야 니, 니새로 와 왜 깔치 못해 싸가지, 싸가지 존나 없다 깔치 내가 이제 복사한다 채팅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재밌노? 이 악물고 아우, 재미없어 그럼 왜 보고 계세요 아, 이 새벽에 본인에게 맞는 방송 보러 가시면 되죠 안 그래요? 우리 물고기충들은요 이 물속에서 물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개이새끼들아 어, 돌고래 돌고래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돌고래 잡아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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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무좌예요 돌고래 먹어라 아, 잠깐만 네? 내가 먹는 건데 왜 이렇게 환장해 네? 너 배고파? 네 나도 배고파 설사 존나 해가지고 네 먹자, 먹자, 먹자 고기 다져 먹어야 돼요, 얘는 커가지고 어, 다져서 깔찌가 아니라 바라쿠다닭 아, 지금 정신 잃었다 도와줄까요, 엄마? 도와줄까요, 엄마? 우와! 다져서 우클 입고 내꼬 내꼬 내꼬예요 지금 배부름이에요, 가만히있어요 저 닿, 닿으면은 뭐가 이렇게 지금 뭐 어, 냄새가 또 왔네 저거, 저거, 저거 귀상어 아니야? 네 우와, 씨 너무 맛있다 귀상어는 앞에 그거 있어 짝대기 있어, 짝대기 와, 3레벨 이거 오랫되면 성체돼요 성체될 때까지 좀 엄마 따라다닐까? 네 아쿠아리움 갔을 때 기억나냐? 네 기억 안 나, 너? 상어는 없었잖아요 상어 있었잖아 그때 상어 존나 많았잖아 상어 2만원째 작았잖아요 아, 그래도 봤잖아 벨루가도 보고 맞아요, 벨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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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더라고요 벨루가 그거 한 말이야, 엄마야? 여기도 벨루가 있어요 아, 여기도 벨루가가 있어? 네 야무지네 그레이트 매번은 벨루가 있어요 난 참 이 해저가 좋다 다음 생에는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 생에는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다 크릴새우로 태어났어 아니, 닥쳐 니가 크릴새우로 태어나고 나는 향유고래로 태어날거야 형은 플랑크톤으로 태어났어 저는 모사사우루스로 태어났어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가 뭐야? 고대동물이며 고대동물이야? 이 세계도 하여간에 진짜 개진 다 티를 내요 어디 공룡 이름을 다 외우고 있냐? 어? 존나 웃기네 목 긴 공룡 이름 뭐야? 목 긴 공룡이요? 어 브론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또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있죠 아이, 별로 모르네 목 긴 놈들은 아, 목 긴 놈들은 그 정도 알고 또 다른 애 다른 애 뭐 트리케라톱스도 있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동물 이름 많이 아는 거 존나 웃기다니까 공룡을 좋아합니다 공룡 좋아했어요? 네 진짜 개진 다시네 아이, 뭐 합니까 엄마 먹을 게 좀 없네요 여기 고등어도 있고 좀 있고 한데 쭉 간다 뭐 발견했나 봐 그렇지 다랑어 저거는 빨리 가서 안 먹으면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새 조각 나오는데 새 조각 나오잖아요 바로 먹어버렸죠? 4렙이죠? 1렙 더 올리면 10 5렙이죠 정체되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미션 깨면은 어 클리어 어이구이구이구 엄마 뜯긴다 아이고, 엄마 뜯기네 아이씨 그 와중에 잘 처먹네 고등만 이길 것 같은데 이기네 이기네 이길 수 있네 이거 미션이에요 이거 나도 엄마처럼 두 마리는 족바로 두 마리 충분하지 내가 못 이길것 같나 1씩 닫니다 지금 맞으면서 어이씨 와 동종 먹는거봐 이거 고깃불 먹어요 엄마가 먹으러와요 이거 엄마가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와 달다 아이씨 아니 저런 피라냐는 좀 위험할 수 있어 피라냐는 좀 위험하지 다근발이 다근발이 엄마꺼 3배 먹어야지 이게 너무 덩치가 큰 놈한테 깝치면 한 방에 먹혀요 뜯기는게 아니라 인정 인정 엄마 같이 뜯어요 같이 뜯어 시발 왜 같이 뜯었는데 엄마만 다 처먹어요 오 다근발이 먹힌다니까 이렇게 와 얘 존나 기괴하다 시발농 덩치 큰 놈한테 깝치면 안 돼요 눈깔 존나 커 전편에서 이 새끼한테 나 이 새끼 이겼었는데 그쵸 그때 성체였을 때 와 얘 좀 무섭게 생겼다 그 놀이가 뚜루룩하면 도망가야되요 인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리제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빵구탄 오 빵구탄에서 뭐 맛있게 먹고 끌게 오 아이씨 아이씨 매정하네 어마이가 어메요 지도 고기 좀 한입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몇번째 리셋인지 모르겠네 이게 넓은 바다로 가야돼 아까 그 아빠를 따라갔어요 이제 엄마는 저기 입맛이 갑방신을 좋아하나봐요 그러네 오 다근발이 아 이씨끈 아 굴다 밤방이 막히거든요 오 오 이제 막히게 넘각한대 런 왜 안빵귀생하다 얘는 저기에요 오이라 좋아 맵이 좀 안좋았어요 다금발이 아니고 자발이 아.. 빡세네 어..엄마 오른쪽에도 있어요 엄마 그냥 엄마만 믿자 가는.. 가는 쪽이 좀.. 또 갑방균 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큰 놈이 없어가지고 너무 느려요 오오오 우와 둘 다 동족이에요 동족 아니 왜 옮겨? 성게 형이 좋아하는 성게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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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바로 방종각 잡지 않는다 오늘은 성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한 20렘면 찍어야죠 그렇지 네 한 20렘 찍고 뭐 남자 아이가 근데 이거 5렙 이후에는 레벨업이 진짜 빨라요 아 맞아? 성체되면 다 때려 부수니까 진짜로 귀상어 이런 일을 빼고는 다 이겨요 향유고래 이런 거 빼고 와.. 진짜 거지같이 쳐 놓는다 형 바닥 보면서 형 말미잘이나 성게나 먹어요 형은 딱 형 그런.. 이거 말미잘.. 아 성게네 어 그런 거 다 먹어요 우클릭 우클릭 아 아까 그 다근발에드 먹힌 거 되게 빡치네 근데 경신 너무 안준다 오 뭐야 오오오 물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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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뱀정 아이오 여섯시에 밥먹으러 가는거 방송킬거냐 노? 안킬거야 죽으러 간게 아니라 나를 때릴지 몰랐지 어그로가 우리 엄마한테 있었는데 돌고래 잡아줘 돌고래 잡아줘 오 귀상어가 좀 많은데 엄마 이거 혼자로는 안될거 같아요 귀상어가 우리 엄마 보다 더 세구나 두 마리니까 뭐야 뭐해 진짜 멍청하다 뭐하니? 완전 눈깔 물고기 저거 잡아야 되겠네 아 이거 니모 네 니모 이거 저거에 퀘스트에요 얘 자꾸 니모를 쫓아다니는거 같은데 뭐가 형을 인식을 했는데요 우와 아 귀상어 존나 꿀벼기 싫어 시발 눈깔 먼새끼 이게 약육강식의 새깁니다 그래 약자는 뒤져야돼 뒤져야돼 어마이 나라던네 계속 똑같은데 쟤는데 안 돼 물고기를 바꿔보실래요 상어가 좀 쓰레긴가 아니야 아니야 꽃게랑 싸워야지 꽃게랑 좀 지지 않을까요 데미지 1.7 좀 센데요 꽃게 얘 나 잡고 안나준다 꽃게는 못 이기는걸로 이기나? 와 한 팅당기고 이긴다고 한 팅당기고 이겼다 와 한 팅당기고 이기네 꽃게 겨우 이기네 성게 그냥 혼자 크자 네 성게말미 자리나 봐요 나름 낭낭해요 배고픔 많이 오르네 피가 근데 거지락 지금 갬 어디여 이제 또 때리면 피가 다니까 성게쪽 두 마리 있거든요 오른쪽에 아싸리 그냥 혼자 크자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거지 원래 모든 바다생물들은 부모한테 도움을 안받더라고 내가 그 다큐로 보니까 죽는다 죽는다 안 죽어 피가 1인데요 피 차잖아 오 먹었다 됐어 기다리면 돼 이게 바로 지혜 달리지마 달리면 저거 안차요 배고프 배부름이 배부름이 가만있어 먹어야 돼 배부름이 딱 다 차면은 경험치가 올라요 뿅 체력이랑 오죽같지 근데 너무 경험치를 안주는데요 그건 맞지 가서 한입 쓱 먹으면 2레벨 되는데 이거 성게 한 백마리 먹어야 돼요 이거 누구 크게 붙여야 성게 니가 성게 먹으라며 좀 많이 쓰는 줄 알았죠 쟤 뭐야 오 얘네 공격 능력 없는 새끼들잖아 피렘이네 피렘이네 근데 좀 빠르네요 잉오킹이다 아 피라났네 피라내는 데가 뭔데 하 진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체력만 존나 빼네 이거 빨리 널마 나가서 빨리 부모님 찾아야 돼 안 돼 안 돼 아 또 왜 부모님 찾으라 그래 그래도 호기롭게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죽으니까 문제 엄마랑 한 약속이 있는데 넌 왜 그러니? 멸치라도 메루치라도 먹어야지 그럼 멸치도 못 잡잖아요 지금 씨발 먹을 수 있어 씨발 아 씨발 왜 이렇게 아까 엄마나 돌고래인가 돌고래 돌고래 쟤네네 먹자 그냥 얘네가 그래도 한입은 쟤네네 약육은 잘 알아요 잘 도망가네 야 너네 너무 안다 하 바다에 찐따다 바다에 찐따 상어 새끼가 이렇게 왔겠다니 배고파 뒤지려고 합니다 오 저 엄마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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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왔다 큰거 왔다 잠깐 돌고래 친구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안 뜯기니 조심하세요 노래 떴어요 지금 오 피라뇨 온다 피라뇨 온다 와우 씹어서 짤게 먹고 하고 먹어야죠 그 잘라먹어야 돼요 잘라서 입이 작기 때문에 잘라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먹어야죠 한 번 더 한 번 더 잘라야죠 아 씹아 그만 먹어 엄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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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하고 한 덩이 남겨둬요 스테이크로 대기했다가 잘라먹고 오클리 오클리 먹고 한 덩이 더 한 덩이 더 안 돼 하 괜찮아 괜찮아 2레벨 될 거예요 그래도 저거 다 차면 100원 또 잡는다고 또 잡는다고 또 잡는다고 물어라 물어봐 그렇지 야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네 혹시 돌고래 고기가 맛이 있나봐요 도와줘야지 우와 아니 두 마리였네 저거 좀만한거 좀만한거 먹어야 돼요 아니 잘라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지면 다 먹고 어 연어 연어 배부른 배부른 지금 먹어지고요 이제 오케이 많이 먹었고 내 조각 오케이 도글 한 마리 더 가자 가자 4렉을 내겠는데요 돌고래 3마리 먹을 오오오오오 아아아아 가 가 잡아 잡아 물어 물어 그렇지 아 참 그래도 이 부모라는게 그치 아낌없이 주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혼자 배부르게 처먹는다면 정말 왕위를 계승하 계승하겠습니다 예 우와 잘해 배부름 기다리시고 배부름 끝나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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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성체다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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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먹어져요 큰 공기도 공통 슱슥슥슥슥 密 됐다 이제 슈슈슥슥 슈슈 tapped 괴롭힌 놈들 다 혼내주러 갑시다 잘라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안보지네? 배불러서 그래 됐어 이제 오케이 아 됐다 이 정도면 뭐 어떤 새끼를 죽여볼까? 이 1레벨씩 오를 때마다 덩치가 계속 커지거든요 이야아 빠르다 빨라 정말 빠르다 어? 돌고래 이길 수 있었나? 아무것도 못하자 돌고래 이기잖아 이기잖아 독식 하이 귀여워 도망가는거 봐라 이새끼야 이야아 뒤를 무라야 좋은데 그럼 맞다이셔도 이기니까 괜찮아요 자 오케이 맞갔다 여기 자 기절했죠 오오 뭐야 뭐야 누가 때렸다 뭐야 뭐야 귀성어 도망가죠 마노 P0이야 P0 시X 도망가 도망가 존만한거 뭐가 존만한거 뭐가 이거 존만한거 안 때리는거 비성공 아 ㅅ P0이다 족갔다 진짜 파다생활 잘살았어요 근데 쟤네 다 내 동족이지 네 초심 먹어서 피 채워야 돼요 아니면 쟤네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네 저거 너무 배가 고픈데요 지금 아니 피 차요 오른쪽 밑에 저거 끝나면 찼다 P0 찼어요 으흑 흐흑 흐흑 으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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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흥 흑 으흑 달리기 잠시만 멈춰보세요 오른쪽중에 피가 찼잖아요 쓱 20 20. 20이면은 또 앵카드만 이기지. 또 피 차죠? 가만히 있으면. 어? 뭐야. 반사 데미지가 데미지 비례네. 10이나 들어온다고? 가오리! 가오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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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달다 달다. 아 해. 누놈가 떡볶을 깨끗해줬네. 맛있게. 한 번에만 늘어놔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흐흑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흫 흐흐흐흑흐흐흐흑흐흐흐흐흫 흐흐흑흐흐흐흐흑흐흐흐흐흫흑흐흐흐흐흐흐흐흑흐흑흐흐흐흑흐흐흑흐흐흐흐흐흑 아휴C 입만 벌리고 댕기는데 얘네 우클릭으로 안 먹어져요? 그냥? 빨아들이는 걸로? 덩치가 될 것 같아. 그냥 우클릭 해보실래요? 그렇게 알았어. 이거 우클릭 해봐요. 근데 갔어. 쟤 새우는 못 먹어. 새우 먹을 수 있어요. 우클릭 한번 해봐요. 되잖아요.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였네. 덩치가 크면은 뽀라먹을 수 있어요. 1경은 진짜 좀 아니다. 얘네 우클릭 안 되죠? 안 돼. 얘네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형 체력이 너무... 아니 저거 배고픔이 너무 딸려요 지금. 어떡하죠? 하... 피채로도... 아까 그 가오리 같은데? 가오리 고기 3개 주죠. 불쌍해 가오리. 저항도 못하고 그냥 가오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좋다. 조금은 견딜만해. 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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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룩 호룩. 호룩 호룩. 호룩 호룩. 피가 안 차요. 밥을 야무지게 못 먹어서. 배가 이거 위장이 다 차야 돼? 고등어. 고등어라도 좀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좀 넓은 바다로 나가요. 이런 잔잔바리 바다말고. 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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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나를 보는거야? 피 나냐 피 나냐 이거 뭐해 여기서 오마이 우리 오마이 어디갔어요? 오 대왕상계인가 이거 저거? 어 기상은 안돼 안돼 ㅅㅂ새끼 저거 죽는다 피가 넘었다 죽을수도 있어? 굶어서? 굶으면 죽지 않을까요? 저는 굶어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큰 바스로 달한거라도 먹어요 피라냐 깝치면 안돼요 그게 피라냐에요 오 니모 쥐치다 쥐치 아 ㅅㅂ 좀 죽어 진짜 쥬금 찬다 역시 덩치에 맞는걸 먹어야 돼요 형이 꼬빼기를 먹듯이 덩치에 맞게 큰걸 먹어야 됩니다 뭐 이 새끼야? 예 빨리 큰 바다로 가십시오 오 다금바리는 조금 내 바지 네 피가 없으니까 아 위장이 너무 좀 큰 놈 없나? 오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지금 엄마 왼쪽으로 갔어요 이거 먹자 아니 다금바리는 안될거 같은데요 왕 다금바리 아닌거 같은데? 맞잖아 굉장히 큰데요 여기도 이거 먹었고 자랑하고 아! 어머 죽네요 아 ㅅㅂ 다시 리저러 아! 귀상어 ㅅㅂ 새끼 아 ㅅㅂ 귀상어 20레벨 언제 찍나요 아 개 짜증나네 근데 이 게임 좀 어려워요 맞죠? 하드야? 아니요 이지에요 이지 이지인데도 이래? 네 난 초반 성장 노트는 딱 기억하시죠? 돌고래 3마리 훔쳐먹기 왜 다금바리는 성공을 안치지? 못 이겨서 그런건가? 나 어제 이겼어 이긴다 아니 엄마가 안 때리잖아요 저거를 다금바리는 무서움을 알고 있는거에요 알았어 아니면 형이 다금바리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 아니 꿈 이러고 있어도 안되더라구요 제가 해봤는데 아 이 병신 한량새끼 이거 엄마 아닌거 같애 그리고 멍청한 새끼야 뭐 좀 먹어봐 가서 한양 안하니? 돌고래 으어어억 오롸 왔다 x2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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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거 꽁들어 나한테 꽁들어 보실래요? 아 내 도구를 건드린다 엄마 살려줘 엄마! 엄마! 스턴 오 나왔다 나 줬다 나 줬다 피나 형이 저 새끼 죽여 오 그렇지 이 시발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날 물어? 아니 꽁 누르는 게 돼요? 안되는데 지랄 하는 거야 그냥 답답하니까 그걸 믿니 너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나 하는 거죠 나 좀 먹자 갔다 꾹 누르면 이렇게 주세기를 벌려요 여러분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확 근데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꾹 눌러 보세요 지금 안된다고 내가 했다니까 이렇게 주세기를 벌리죠 이렇게 꾹 누르면 흠 흠 흠 흠 흠 흠 뽀더쿤 화났어?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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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런 존만한 것들 물은 제로 물고기 스테미나가 달아야 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고기 스테미나가 달아야 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 마우스로 흔들려 자꾸 물었으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한 세 번인가 물으면 저거 하잖아요 일단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그래 알았을 알았을 해도 안되면 어 안되네 미안 이지랄 한다니까 내가 그걸 이지발 계속 씻지 말고 물면 마우스 흔들라고 네 흔들어 볼게요 오늘 방전 못하겠는데 네 흔들어 보겠습니다 비응진면들아 너희가 선택한 물배기다 악으로 깜으로 버티 그러어 분수르지 말고 봐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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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잇만 아니 아 마우스 휙 휙 돌아가는 거 개갔네 조작감이 그리 좋지는 않아 개노부 클릭 호롱 경치 1 정말 쓰레기다 웃고 있네 엄마 웃고 있어요 고통 주면서 웃고 있네 어미는 웃고 있다 먹을 거 없으면 좀 딴 데로 가라 그렇지 안 되잖아 아니 아니 안 돼 내가 해볼게 이따가 이따가 해보면 되잖아 앉아 그냥 응 상태라고요 마보이키 갔다 올게요 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성체부터 된대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이런 책임감도 없는 부모가 어딨냐 아니 좀 뭐 좀 먹어 가서 이씨 유랑 좀 다니지 말고 Cause 피가 희능 예 야 문 좀 열어봐 아 존나 알바하다 이 게임 열려 있습니다 캠 누르면은 볼 수 있대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사이즈 어 손님의 사이즈 같아 이미지 그렇게 아 이게 뭐여 먹을 게 없애 왔다 뭐 봤다 다른 거겠죠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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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마리 준다 여러분 저거 뭐..떻는데 저거..돌고래 아닙니까? 아닌데 뭘 때리냐? 4마리가? 돌고래 돌고래 2마리 돌고래 2마리 3마리! 4대3 한입만 한입도 못먹어 한입 하.. 너무 많아요 이..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동조 오오! 우컬리 강의 우컬리! 아니 뭔 상어만 이렇게 많아 우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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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만 줘 아니 생태계 ㅈ..됐어 지금 생태계 ㅈ..됐다니까? 이게 맞아? 또 간다 또 간다 저..띠어 가잖아요 또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아니 단 한입만 먹겠다고 몇 마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아니 단 한입만 먹겠다고 몇 마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치트? 아니요 재질작하면 돼요 이거 여기 말이 안 돼요 상어 상어 모르세요 상어 딱 상어 한두 마리 왼쪽 왼쪽 방금 있었어요 왼쪽 거기 쭉 가면 있어요 여기 엄마 있죠? 그냥 엄마 따라다니지 말고 더 멀리 가봐봐요 멀리 나가도 엄마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생겨요 저거 받으러 가봐봐요 넓은데 저 엄마 있죠 방금 밑에? 있었죠? 저 엄마잖아요 더 가봐봐요 더 가서 돌고래 있는 곳에 있는 엄마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엄마를 찾아봅시다 에바야 아니 더 넓은데로 가봐봐요 넓은데로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이 쓰레기 같은데 아니 이렇게 먹을 것도 안 뿌려주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잖아 더 가봐봐요 가봐봐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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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감도 쓰레기에다가 어 저 돌고래 돌고래 있죠 돌고래 있음 뭐하노 저 귀상한가요 엄마나요 저 돌고래요 그 뒤에 그 뒤에 뽀고는 건드리면 안돼요 빵구 타잖아요 뽀고는 뽀고 독 있잖아요 안되네요 이거 퀴컷 보고가 안돼요 흔들어 가야돼 안되 성체만 된데 보고는 복을 제거해서 가야된데요 등만 공격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않아 뒤를 잡아야돼 뒤나 며 앞에 잡으면 안되네 주댕이로 물어요 봐봐 이게 나 기생할라고 하지말고 두개 먹고 한개 더 어 솔직히 많이 주네 보고 상대해야겠네 근데 뭐가 형 봤거든요 띵 하던데요 이거 한번 더 물어야 될거같애 너무 편해 보기가 와 보고 야무지네 뭐 개쩌네 살수율 뭐야 한마리 더 있어요 심지어 와 3레벨 미쳤다 보고야 이거야 아니 뭐 돌고래마다 고기를 많이 줘 이거였어 정답은 4레벨 보고 한마리 잡았는데 5레벨이라고 이거 소화되면 5레벨이에요 소화되면 5레벨 와 죽었다 바로 옆에 보고 얘도 좀 먹자잉 보고 어딨어 보고 왼쪽에 있어 왼쪽 여기 누워있네 자고있어 이제 한방? 아까 그게 럭키보고였나 깨물어 깨물어 아니 이정도 맞는데 비슷하네 큰고기가 나오네 배부른 배부른 6레벨이다 보고가 야무지네 이제 공략법을 배웠죠 지금 초반엔 보고가 하나 뺏어먹었어 6개어치 정골에 있는 데는 절대 안가워 귀사만 있는데 깔찌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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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레벨업해야지 좀 먹으면 가재 바닥까지 좀 단단하네 생각보다 아니 아니 흔드는거 안돼 아 물어봐요 물고 애가 못 움직일 때 흔들어지네요 근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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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흔드는거 아니야 다시 해볼까 물었을 때 흔들라는 얘기였어 물었을 때 안 움직일 때 지금 도망가잖아요 흔들어봐요 지가 그냥 흔드는거야 그냥 흔드는 액션이야 그냥 가만히 놔둬도 흔드는거야 지가 흔들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거 없어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러는거야 뭐 사냥 모션이 엄마랑 다르니까 흔들면 데미지 데미지 들어가서 안 돌아가진 않아요 물어봐봐요 가만히 있어봐봐요 쥐가 흔드는거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는거에요 어 방금 내가 흔든거 아니야 템 놀러가봐요 아마 저기 지금 효과가 있잖아요 가운데 저거 노란색 밑에 저게 스킬이거든요 무슨 스킬인가 아 립 아파트 흔들 필요가 없어요 저 상어 스킬같은 경우에는 물었을 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데요 7초동안 그냥 물면 데미지를 계속 입는다 패시브다 패시브 스킬입니다 뭐야 이거 고긴 줄 알았어요 과자 한 마리도 이거야 지가 지가 그냥 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 패시브 스킬이에요 패시브 스킬 패시브 스킬이에요 이게 안 흔들어도 근데 물어뜯는게 더 빠른거 같아요 씹는 세미가 있어서 아 물을 뜯는게 낫다 네 클릭하고 놔주는게 나 0.5씩 들어가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잔잔한 걸 먹어야 됩니까 아니 깝치다가 항상 죽었잖아 이제 뽑아테크를 알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무리도 높지다 알겠습니다 돌고리도 물어뜯고 저 여기 돌고래 있네 저기 아닙니까 깔치야 깔치 어 깔치 났대 혼자 있다 혼자야 혼자 왔니 어우 나 싱글이야 야 이 싹스케 새끼야 와 이 얼르지 같은 새끼야 너 누구니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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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상호랑 싸우고 있네 여기 여긴 가지말죠 그냥 좀 귀상호가 세 마리나 있어요 안 돼 안 돼 오 이야 이거 맛있겠다 참다 이거 맛있 참으로 찐다 일루와 일루와 청새치다 네 청새치 정말 맛있겠다 살수열 야무실드 이야 데미지 야무지다 이거 추리열딜 7초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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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씹어야 된다 와 한 개죠 아니 그 큰 덩치에서 고기가 20x20 한 개가 나온다고 20씩 나오는데 또 있다 얌 얌 얌 얌 눈을 감고 있네 이미 체념했나봐요 난 뒤졌구나 이거 쭉 짜게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죠 오케이 근데 청새치가 또 미션이었네 너무 좋다 어 그러네 5마리 먹어야 돼요 얌 고등어 10마리랑 청새치 5마리 5마리 역시 비선구 그 돌고래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귀상한가 동족인지 메가로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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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고 잡으러 갑시다 아까 보고 위치 외우셨죠 몰라 보고 위치 외웠어요 와 뭔 상어 중에 메가로돈이 있고 이 메가돈 이 메가돈 시발 메가돈이네 이거 메가로돈이 왼쪽 보이죠 미션 전발을 잡는게 최종 목표예요 뽀거가 오른쪽 우회전 전방 30m 우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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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요 뽀거 잡아야돼 뽀거 이 시간 낭비에요 직진 직진 계속 직진 여기 뽀고 있었어 메가로돈 얘도 메가로돈이에요 얘도 얘도 엄마가 뜯기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도망가요 오마이가 잡히고 있었네 네 여기 도 여기 벗어놔야 일단 뽀거 좌회전 엄마 뚝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어이구 어이구 메가로돈이네 안녕 와 얘도 메가로돈이였어 귀엽게 생겼네 여기저기 메가리 존나맞네 오 이기는데요 이야 어 이걸 이걸 어우 돈다 머리 돌린다 안 돼 돌리지마 돌리지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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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주둥이 몰렸다 주둥이 몰렸다 에이 어 뭐야 도와준다 뭐야 도와주는 게 아닌데 청사가리랑 백사가리인가요 우와 짜게 먹어 짜게 짜게 먹어 짜게 먹어 이야 맛있다 보고 5마리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내꺼야 아무도 오지마 짜게 먹어 짜게 먹어 이야 2레벨 짜게 먹어 야 야 맛있다 와우 3레벨 짜게 먹어 짜게 먹어 이야 오 4레벨 4레벨 동시 좀 커졌다 뽀그댔는데요 약간 다치긴 했지만 4레벨 오케이 됐다 기분 좋으니까 바다 위로 점프하면 아시죠 나이스 내 몸이 지금 10초 났는데 레벨업 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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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원 살 가죽 다 벗겨졌네 히트 스킨이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 리얼 리모인데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좀 느리다 근데 한마디만 때려야 된거야 약간 저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릿살 보릿살 하는 것 같아요 볼이 버려놓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러다 보면 한마리씩 죽겠지 얘 피 좀 많이 흘리네 얘는 지성이 없나 계속 끊기는데 오네 여기를 그래서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오 눈감았다 눈감았다 얘 갔다 기절했다 뭐야 이거 지들끼리 지들 먹는거 오 눈감았다 눈감았다 오케 한마디만 더 승차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가 있을까요 없지 탁 됐어 오케 이제 한방이죠 와 도망간다 이제 커지니까 친구인줄 알았으니까 봤던거였고 나 아까는 너무 경험실 안좋아요 얘네들 유골은 이제 만족 못하지 이제 다랑어나 꼬딩어나 돌고래 먹으러 가야죠 이거 잡아볼래요 한 번 다근발이 뒤치기로 맛있더라 할만하잖아요 이거 맛있긴 하던데 딱 꼬리 물어가지고 가만히있어요 어 머리로 가면 아프죠 꼬리를 이렇게 쳐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자꾸 부딪치더라고 꼬리치기로 쳐버리더라고 근데 얘 스테미너 있으니까 어차피 다 살면은 기절하잖아요 계속 쳐야되나 이거 얘는 계속 씹어야될 것 같아요 쳐버리는걸 오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자 옆을 물어야 되네 얘는 아무것도 못하자 얘 살슬 오실듯 아파 하루아 아파 ricor 오우 오 Ó 조덩이 몰렀다 몰렀다 아니 story 저항한 거세네 체력이 얼마야 즈 Nein 아니 이제 피 조금 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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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줘야지 쳐버리니까 계속 물어 죽어라 제발 피가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눈 지금 갔네 두개? 69 20 보거가 미쳤다 소화되면 몰라요 스페이스 쉬프트 누르면 소화가 잘 안돼요 소화시키면 겨우 좋으실거같아요 저정도의 소화량이면 거의 6레벨이 되지 않을까 깔치 2마리면 잡으면 안돼 2대1이면 도둑이 패져 도망가잖아요 얘도 알고 어? 너 뭐야? 인거다! 이게 왜있어요 여기 여기 어? 좋아하네 와 맛있다 헤헤 너무 맛있다 어 보거다 왜이렇게 커? 왜이렇게 커? 맥알 아니야? 동족이야 동족 와 보거 경없이 야무지네 뭐야 왜 레벨업을 안해 청새치 얘도 계속 씹어줘야되나 똑같은거 노린다 아이C 선이여 3마리 어? 뺏겼다 시발놈아 아 씹새끼야 큰거 먹어야 큰거 좀 깊은대로 늘어가야 깊은대로 아 좀 무서워 깊은곳은 좀 무서워 오 안 배고픔이 없어가지고 빨리 잡아야돼요 이새끼 어때? 아굴? 어? 겉절이 계속 씹어야돼 어? 얘는 3단인데? 좀 쎈 레벨 높은데 얘는? 됐다 됐다 여기가 딱 그 버그잖아 숨을 못쉬게 해야지 아가미 숨을 못쉬게 이 씹새끼야 사냥 본능 뭔지 보여줄까? 어?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거 같애? 개새끼야 물고 절대 안 놔줘 내가 내가 상어요 바로 상어 야 양우지다 컨트롤 개새끼야 비늘 뜯기는거 보세요 내가 바로 상어다 너 잡고 강남 간다 어? 15분 충분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아 10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7이면 충분해요 제발 아직 2대도 가능해요 아직 2대 더 많을 수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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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한 대 더 가능해요 아 도망가 비영이야 비영이다 도망가 배고픔 없어 배고픔 없어요 배고픔 누군 Ne 개발 니 이쪽으로 방금 고든 고든과 으으아 너 Böyle не серьез 욕심부렸어요. 아 왜 지X 니가 세대면 버틸 수 있다고 지랄였잖아! 기쁜데로 가라고 했잖아. 아씨X 왜 이게 울어.. 그 큰.. 아잇! 이 새끼 일부러 이래. 뭐야 이게 난 항상! 보고 먹으러 갑시다. 무슨 게임을 해도! 보고.. 보고 먹으러 갑시다. 보고 먹으러. 이 안 움직여. 버그 걸렸다. 왜 이래? 키보드가 뭐.. 안 먹어! 이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야? 이거는 뭔가 게시 같아. 우럭 한 번 골라보세요. 스페이스받 안 먹는다? 잘 먹는데. 봐봐! 안 되잖아. 이거 언제 있어. 진짜 안 되네. 이거 게시야. 게시. 무슨 게시? 방종 게시.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오늘은. 요기까지. 요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같이 먹으러 가자. 태훈아 우리 내리고 가. 야 이거 왜 화면이 안 바뀌냐. 이상하다. 키보드가 맛이 간 건가? 일시끼리 든. 한번도. 3 photograph.